안녕하세요 고니입니다 이번에 다이아몬드 패스가 새로 나왔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브룰 차지에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업데이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 맞습니다 오늘은 브룰 패스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제 개인 메일로 위에 양식을 지켜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이쁜 스킨도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브룰 패스를 좀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5개 정도 뿌릴 예정입니다 와 기트 또 나온가봐 하지만 우리는 3팀 코죠? 세일이가 담당일진 해줘야겠다 차징 다시 땡겨주고 이번에 잡자 나이스 바로 우리 키트 참교육 유미야 그냥 어? 여기서는 게임을 망치지마 아 이거 뭐야 오케이 나이스 첫판부터 빠르게 이겼습니다 오늘 자구 일어나서 하는 첫판이거든요 전에 3팀 괜찮던 걸로 기억하는데 좋네 아 이거 뭐야? 보호막 켜주고 아 이거 뭐야 보호막 켜주고 어이구 잡았죠? 나도 피해기가 터지면 아파 임마 아이고 나이스 조합 좋구만 이 맵에서 소율이가 진짜 좋더라고 차징 땡겨주고 여기 있죠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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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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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이고 어? 넣었나? 아 까비 버즈가 잘했다 음 좀 빠져있을까? 여기 있을 땐게 볼게요 버즈 궁 채우고 있을 거거든 아이고 아이고 버틸 수 있나? 좀만 버텨줘 얘들아 나이스 다시 씹어넣고 계속 풍선 땡겨줘야 돼 사라질 때마다 궁극기 아하 맛있죠 하이퍼차지 조심 하이퍼차지 야 보호막에 궁 쓴 건 좀 크다 셀리야 나이스 하이퍼차지 하이퍼차지 다 쓰는 거? 리스크 큰데? 괜찮아 상대도 다 썼다 이런 괜찮지 잡고 컴 온 나이스죠 6가지만 회복 땡겨주자 패스 주고 제 귀 가재 버렸어요 나이스 보누님 좋습니다 자세 땡겨주고 어이구 까비 이거 버티면 이제 이기거든 궁극기 위험했다 깜짝 놀랐네 개 위험했어요 이거 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2연승이거든요 12연승 자고 일어나서 그냥 막잔조합인데 좋네요 히트도 잡아 이게 말이 안 돼 나이스 나이스 키트 때렸고 뒤에서 차증했다 이렇게 때리면 상대가 사정거리게 사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이스 아니 이게 왜 되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키트 메타에서 대악마가 행크라니 지금 이외에서 나이스 보호막으로 버텼죠 궁 있어 나 올라감 굿샤 보누님 야 본본디오 왜 본본디오 좋은데 봐봐요 흐흠 이번에는 키트가 안 나왔어요 이 맵에서는 생각보다 키트를 많이 애용하진 않는 것 같아 다른 맵에 비해서 여전히 많이 쓰긴 한데 아니 뭐야 와 우리 본 본시가문드의 폰 미쳤는데 가젯 빵 으아 나이스 아니 무슨일이지 우리팀이 잘하나 아 연승이 끊겼네 저조합에서 자 이번에는 행크 조합 버리고 제키하고 저도 키트에 좀 절여져 보겠습니다 기다렸다가 들어갈게요 그럴 줄 알았어 로사 슬로우 쓸 줄 알았지 나이스 잡아주고 오케이 갑시다 이거 그냥 공격에 들어가면 되잖아 이거 제키 일부로 이스파 들었습니다 피해 감소가 약간 힐이랑 되게 시너지가 잘 맞더라고 키트 기다려주고 그렇지 갑시다 형님 나이스 아니 행크 그딴 거 쓰지 마세요 키트가 낫다 정배다 좀 줘라 로사 슬로우 조심 그럴 줄 알았어 일부러 안 들어갔지 로사 나올 때는 항상 생각해줘야 됩니다 슬로우 나이스 넣었죠 으아하하 슬로우 다 쓰지 않았냐 이제 아이고 뭐지 아까 거기 또 만났네 아 아 no, I ain't never gonna touch you no, I ain't never gonna touch you